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대출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K-뱅크가 최근 금리를 0.64%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 등도 주담대 변동금리형 상품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습니다. 삼성생명, 하나생명, 교부생명, 삼성화재 등도 전달보다 0.2%포인트에서 0.5%포인트가량 금리를 내렸습니다. 금리 변동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에 따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주담대 변동금리형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금년 정도만 최고점을 찍지만 다시 은행 금리는 내리게 돼 있다.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다시 내릴 겁니다. 미국의 물가도 9%에서 6%로 내려왔고 이제 점점 내려가게 돼 있다. 은행에 가해진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보험사까지 확대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. 대출금리가 인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변동금리형 대출이 고정금리형보다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전문가는 추후 변동형 금리 추이를 고려해 대출 유형을 변경하거나 대출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.